오늘은 조선시대에 지은 4대문 중에 동쪽에 있는 동대문 흥인지문이라고 하는데 이 흥인지문이라고 한 이유는 다른 4대문은 다 세 글자인데 여기만 네 글자인 이유가 동대문 이 지역이 풍설지리설로 좀 약한 지역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짓자를 넣어가지고 힘을 넣어줬다는 그런 저 앞에 설명이 있어서 제가 그걸 응용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동대문을 배경으로 이 자전거를 세워보겠습니다. 자고 대신 바꾸가 조금 북적구나.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